좀더 가까이요 양쪽만 연결하면 되요 지금 칠해진 데가 여기 칠해졌으니까 여기하고 여기 이 정도로 맞출 수 있어요 어차피 여기를 지금 안 칠했으니까 조금 칠해지긴 했어요 거의 안 칠해졌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지금 급해요 갔다가 왔다가 좀 더 앞으로 가봐요 더 앞으로 그래 칠해지니까 그걸 유지하면서 너무 곱습니다 네 너무 자극났어 점점 손이 뒤로 가요 지금 오케이 딱 그 정도 자극났는데 괜찮을 거 아니에요? 일단 놔두고 여처럼 다시 깜정색 칠하면 되니까 무거워 무겁죠 당연히 오케이 지금 쳐라 오케이 손이 또 뒤로 가요 지금 겁나니까 손이 이제 저 눈이 뒤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처럼 해봐요 이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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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